안녕하십니까 장달룡 변호사입니다. 헌법 축조 해설 제4강 오늘은 제3조 헌법 제3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제3조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조 주권 제2조 국민에 이어서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를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 이론도 있지만 일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초해서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북한 지역은 미수복지역이다. 이렇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이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따라서 북한 지역은 반국가단체가 지금 점령한 지역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이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라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등의 효력은 대한민국 제3조에 의해서 즉 영토조항에 의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 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또 얘기하면 지금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지난 시간에 얘기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도 저작권법이 적용이 되고 그 얘기는 북한 주민에게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반국가적인 불법 단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적 불법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 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 국회 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거나 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치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즉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러한 대화, 교류, 그리고 유엔 동시 가입 이러한 것들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별개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판례도 있네요. 북한 교류 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 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국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헌법상 그러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형법상 또 처벌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그래야 간첩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영토조언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한편으로는 이중적 지위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과 남북한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또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 분의 입장, 그런 토대 위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라든가 또는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대화와 타협, 이런 교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뿐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 지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 대결을 지향하고 자유광례를 위한 문호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그 입법 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이 재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헌법의 재반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미죠. 이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하는 당사자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또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문으로서 출제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남북한 간의 합의 여러 합의가 서로 체결이 되고 하는데 그 합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고 하신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는 우리가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약 그런데 그러면 남북한 간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이냐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남북한 간의 합의의 법적 성격을 또 달리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당국 간의 합의 합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지 국가가 국가 간의 조약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대법원은 98년도에 판결해서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독일한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전제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그런 이런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다면 실제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에 그런 이행이 담보들에 손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을 했는데 줄여서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북한의 지위를 반영하는 조항을 규정을 했고 또 이 남북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해서도 조약에 준하는 그런 절차 즉 비준 또 국회의 동의와 같은 이러한 또 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한 것이죠. 이 판례에 있어서의 그런 한계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이 3조와 제4장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영토조항의 기본권성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헌법재판사 결정예가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업협정비준위원확인헌재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의 영토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영토권이라고 하는 것 즉 기본권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영토 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 기반의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이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는 헌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큰 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써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헌법 제3조만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토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기본권, 다른 헌법조항과 함께 다른 기본권과 함께 그런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제조건으로써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영토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헌법소원의 대상인 그래서 기본권이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토꽃만을 제3조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조항, 다른 기본권과 함께 할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다 이런 것도 여러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른 조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